늑대다! 하.. 딱 이 타임이 좋게 나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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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야! 컴온 컴온! 이리 와야지!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한 번 물려도 돼 총 쪼가리 저기 있다 한 방에 보내줄게 빨리 와 한 방에 보내줄게 빨리 와 오옹! 꼬만 꼬만 아이씨! 으앗뜨아 안 돼 도망한다! 안 돼 늑대! 아이씨! 눈 불러오기 아아 잠깐 어디지 여기가 아아 잠깐 어디지 여기가 하아 댕댕이 놓치지 않는다 묵묵이는 묵묵이는 내꺼야! 히! 한숨 자고 가요 고기 던지는 기능이 없다니까 고기 던지는 기능이 없다니까 또 거기 있겠지? 장전 돼있어 내가 쏠려는 타이밍에 걔가 물어서 그렇지 아니 우리 묵대가? 묵대가 윽 묵대가 윽 하아 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 그리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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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다양하게 뭐여 권총? 피스톨? 글록 같은거 품 품 뭐 나 제 개인적으론 뭐 그런거 하나 있으면은 괜찮을거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샷건? 아 어디갔네 아까 그 상태가 아니네 아 늑대 한마리가 있었는데 사슴은 관심없어 오늘은 그냥 자자 아직 이사는 아니야 사슴부츠 만들어낸다니까 참 그러네 지금 60%잖아 자야돼 2시간 하자 아 달쑤 2시간 하자 2시간 하자 2시간 하자 2시간 하자 2시간 하자 아 참 이 녀석 물 있어요 물은 아직 있어 근데 많지는 않아 휴즈가 지금 0.1이거든요 그럴바야 분해해버리자 ấ 으음 사슴수주가 아니면 신발을 안 신도록 하겠습니다 쓰읍 오로지 사슴수주지 아 그거 알아요 총 분해하면 다시 못만들어 흐흫 아 참 씨 멀어서 나가야지 기도 못하고 참 말이 사냥꾼의 오두막이지 사냥만 하다 죽을 거이네 어우 시원해 역시 눈은 맨발로 밟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산맥 타고 넘어 봐야겠네 아이씨 방법이 없지 않니 한번 봐야지 추위 올라가는 거 봐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참 신기하네 저거 시체인가? 시체지 시체다 그쵸? 오케이 저거 먹어야지 오씨 염자라니 알아서 낫겠지 고기는 필요 없고 썩으니까 가죽day 가죽 antibião 하하 드라마 아 나 염조야 염조 아파 내장은 좀 많아 그리고 곰 잡으면 곰 잡으면 내장이 10개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저거를 먹으려다가 죽을 수가 있어 죽는거보다 낫잖아 돌송 불가 생각 잡는거보다 남은 탄약이 0발이라는거예요. 장탄수는 지금 8발 장전되어있고 0발 남았죠. 여분 탄약이. 뭐가 이렇게 꼬이냐. 72% 좀 기다려야겠네. 가죽 이거 2개 아냐 혹시? 아니 아닌가? 아니겠지? 들장미 그거 먹으면 되네. 진통제가 없네 나한테 진통제. 고기도 물도 부족하다. 활 만들어놓을까? 활이 말린 자작나무가지에다가 말린 단풍나무가지야. 이런 씨. 말린 단풍나무가지야. 오 갓잼. 자작나무나 단풍나무나 이런 젠장할. 이 안좋구만. 잠깐만. 아 방금 방금 퇴치한거구나. 화살대 지금 만들 수 있나? 아 만들 수 있죠. 화살 좀 만들어놔야겠는데? 늑대야. 미안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냥꾼인가봐. 늑대야. 늑대야. 야야야야야야야. 부츠 만들 수 있다고? 뭔소리야. 둘을 넷이라니까. 부츠가. 어. 지금. 지금 못 만들어. 어? 응? 뭐야. 두 갠가? 어떻게 된거지? 말린 내장. 와우.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게. 그럴 수가. 반해질 만하면 되는건가. 갈등 해소하고. 야. 겹쳐있었잖아. 겹쳐있었어. 아이씨. 몇시간 써야되는데? 이게. 아이씨. 오. 마이 갓. 거의 자야되는데. 이 점가. 해봐. 죽진 않 컸지. 으아 아 죽을뻔했다 신발 만들다가 죽을뻔했네 야 그 많던 구기가 물도 없어 이제 이동해야겠네 이제 이동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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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좀 끓이자잉 물좀 끓이고 아좀좀 더 이따가자 안대안대 지금 가는건 아냐 지금 가는건 안되고 신발 신을거야 기다려 아침에 봐야지 아침이 어떻게 생긴지 와아 이거 봐 생긴거 봐 개좋아 수리하는데 수리가 안돼? 아 달치질 않아서 그런가 그렇겠지 여러분 한가지 소름돋는 사실 오리털 스키 자켓이 1.6도인데 신발만 신어도 4도가 올라 하하하하 하하핳 신발만 신어도 4도가 올라 미쳤다 일단은 그 다음에 필요한게 사슴 가죽 바지 이건 말린 사슴 가죽 3개에다가 말린 내장 4개 필요하거든 지금 사슴 가죽이 3개니까 됐어 이건 됐어 말린 가죽도 아니 내장도 충분할거야 아무튼 늑대를 더 잡아야돼 늑대가죽이 늑대가죽이 지금 하나 하나 마르고 있거든 스카프랑 그게 없었던거 아쉽긴한데 늑대 내장은 뭐 빌리든지 하고 흠 인간이 날이이 날이 흠 으어 뭐 흠 흠 흠 흠 물 좀, 물 좀, 물 좀 이제 만들어봐야겠다. 신발 내구도? 노답이시네 허브티 한잔 하자고? 아 뭘 허브티 한잔이야 뭐만 했다 하면 차만 먹으래 아껴야 된다니까 진짜 쓸데 있어 이제 0.5리터당 10분이니까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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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뭐 모자르구나 아 마지막 아까 50분 아니었어? 아 짜증나 다시 해야되네 하아 잘못봤네 39분 이었어? 이상한 나 아까 50분으로 봤는데 정수캡슐? 그거 있긴 하죠 아 근데 근데 그거 할꺼야 아 참 보자까봐 오실라네 또 멘트 그랩 은툼 와 흐아 아 흐아 은툼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